강남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기존의 자치구세 4%에서 앞으로는 5%까지 지역 내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화장실협회와 함께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강남구 전자정부를 시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미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플리도 멕시코 교통통신부 차관이 19일 강남구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뉴스입니다. 제171일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20일 폐회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기존의 자치구세 4%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앞으로 강남구의 공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폐회안 제1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쾌적한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강남구가 추진해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현행 자치구세의 4%인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기준액 범위가 5%로 확대 조정돼 앞으로 학교시설 계부수와 어린이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 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질 전망입니다. 이는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의 제호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20일 임시회 최종 본회의 안건처리 전 질의 시간을 통해 의원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처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교육사업에 자치구 예산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구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거의 시설 개고수 문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강남구 예산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특화를 시켜서 강남의 교육위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하루빨리 우리 교육환경을 서진국 시준으로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아이들의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강남구와 A라는 국민학교의 초등학교에 5억 예산을 지원한다면 서울시에서 마땅하게 5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의 예산을 갖다 붙여서 예산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 조례상에 그 용처를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를 공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한 강남구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5%로의 상향 조정은 앞으로 강남구의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청뉴스 정순영입니다. 도국 1동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이 19일 도국 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현장 대화마당에서 강남구는 주민을 위한 동필수 사업 보고를 통해 오는 2010년 12월 완공 예정인 도국 1문화센터 추진 현황과 4개 아파트 총 2,060여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군은 이날 주민과의 현장 대화 시간에 매봉터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주민 의견에 대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절개지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도국 군림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2009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전자정보를 시찰하기 위한 세계정보통신 오피니언 리더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플리도 멕시코 교통통신부 차관이 19일 강남구를 찾아 강남구에 전자정보를 체험했는데 멕시코에도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5월 16일 강남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ICF 글로벌 정보와 도시 컨퍼런스에서 2008 올해의 정보와 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ICF는 정보와 사회 포럼으로 각국의 정보와 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 강남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 7대 정보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정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강남구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관계자와 공무원 수만도 60여개 나라 2,700여 명. 이런 가운데 19일 에르난데스플리도 멕시코 교통통신부 차관이 강남구를 찾았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안방에서 TV로 민원서류 발급과 세금 납부가 가능한 TV 전자정보, 전국의 수험생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전확인 시스템 등 강남구의 전자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에르난데스플리도 멕시코 교통통신부 차관은 구청 방문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강남구 전자정보에 놀라움을 표하며 투입된 예산 규모를 비롯해 서비스 범위, 주민 이용률 등을 질의했습니다. 에르난데스플리도 차관은 또 강남구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강남구가 살기 좋은 자치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난데스플리도 멕시코 교통통신부 차관은 강남구의 전자정보를 멕시코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강남구 전자정부의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금 실감케 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희입니다. 강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화장실협회와 함께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부문은 공공기관, 업무시설, 백화점 등의 화장실로 총 9개 분야에 걸쳐 시설과 문화, 복지 등을 평가할 기준으로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남구청 홈페이지로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강남구청 청소가로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우수 화장실로 선정돼 시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24시간 개방에는 월 6만원, 24시간 미만 개방에는 월 4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2회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청소가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 상공회 제8기 CEO 아카데미 과정 수료지기 시골 삼정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강남구 상공회 강남 CEO 아카데미는 지난 2004년 10월 개설돼 지역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8기 CEO 아카데미 과정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의 커리큘럼으로 총 5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한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강남구 중국 통상 촉진단을 파견, 총 5,180만 불의 무역 상담 성과를 올렸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월드 IT쇼 기업 홍보관 개설 등 강남구 중소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0회 강남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22일 잠실실대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내 15개 배드민턴 클럽 334개 팀, 8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선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강남 직장운동부 실업팀의 시범 경기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 팀별 대항전을 치렀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이날 개회식에서 생활체육 유공자인 매봉클럽 김성민 씨와 진선클럽 홍국기 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그동안 강남구 배드민턴연합회에 기여한 공로를 취하했습니다. 강남구 배드민턴연합회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드민턴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일초등학교 배드민턴 꿈나무 교실 운영 등 배드민턴 보급 확산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실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덕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가격을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너무 고유값이 많이 올라서 분위기도 안 좋고 한데 정부 차원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 가지로 물가가 다 올라가는 편인데 서민들이 좀 더 살 수 있게끔 조금 더 좋은 생각이 됐으면 좋겠네요. 포스터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래야지 엄선 우리가 전략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다. 지금 자동차는 생각 안 하는 기계다. 그러니까 휘발위를 쓰지 말아야 돼. 쓰지 않는 시대가 빨리 와야 그래야 하려면 느리게 사는 거야.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안 타면 걸어다니고 그 옛날로 돌아가야 돼. 자연, 그 생명이란 말이야.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